1층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스페셜티 원두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 그리고 직접 베이킹한 제과제빵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층 1층부터 4층 그리고 루프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션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2주라는 기간을 딱 두고 로스팅하고 2주 간격을 두고 판매를 이루고 있고요.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1일 생산, 1일 판매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